아 너희들 저 뭐야 어 어 따분할까봐 어 따분하다 어 여기서 또 해운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운대까지 들어가 가는 동안 내 방에 내가 말도 못하고 운전만 해야 되는데 괜히 미안해 너희들한테 어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고 어 집에 와서 또 방송 켤 거니까 음 음 딴 방 재밌는 방송 보고 이따 알람 뜨면 와주면 되잖아 어 괜히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컨텐츠 요 뭐 먹방 컨텐츠 있으면 딱 끝났으면 또 방송도 끄고 어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서 푹 푹 푹 푹 푹 푹 마Л Wade 차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5회전입니다 오른쪽 첫번째 차로를 이용합니다 10년 7분에서 바쁘신 시스템 반응 좌회전입니다 우당윈당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배불러 저거 없나? 쥬시 쥬시가지고 생가일토마토 먹고싶네요 생가일토마토 이빨만한거 큰거있지 그정도 먹어줘야 쥬시 쥬시에요 완전 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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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쥬시 그 다음 공주계 지하철도 연계입니다. already oh yeah no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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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석도 외치네요